오늘도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바로 앞에 좋은 돌이 있어요 아 날씨 좋다 자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도 한번 쓰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야 매자가 있습니다 매자 매자 두 마리 이야 매자가 있네 물 깨끗한 물로 다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 매자입니다 이야 후 음 어 오! 안에 기름중개가 있었어요 오! 깜짝 놀랐네 오! 기름중개 오! 저기 와! 여기 납작한 돌이 숨어있었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 여기랑 이 돌 자! 한번 흔들어보겠습니다 될라나? 오! 애매한데? 오! 흔들린다! 아! 근데 뭔가 물고기가 돌아다니게 안보이네 이야! 아! 이거 뭐야? 새끼 세트! 새끼 세트! 아기 물고기들을 아! 진짜 작다! 기름중개 새끼도 있고요 돌고기 새끼 이야! 이런게 있습니다 오! 주운 곳에 작은 애들이 보여있었네 여기 돌이 큰게 아닌데 이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대면 좋고 안되버려 오! 흔들린다! 와! 야! 이게 엄청 큰 돌이 흔들려요 자! 들어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우와 야 매자떼가 거기 다 숨어있었네 와 엄청 많다 이야 대박이다 대박 야 돌고기도 매장 어 여기도 있네 다소곳하게 모여 있네 자 여기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와 흔들린다 들어올까 오 뭐야 매자 시리 그리고 요런거 불고기 자 여기 한번 쓰셔볼까요 수초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물살도 있는데 요런곳에 물고기들이 숨은 사니까 자 자 들어보겠습니다 오우 갈견이 새끼들이 야 엄청 작은 갈견이 새끼들이에요 여기다 한번 쓰셔볼까 여기다 한번 쓰셔볼까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촉대가 들어갑니다 조금 멀리서부터 오우 오우 갈견이 새끼들이 오우 추워 야 여기 수추가 어마어마한데 자 저기 이쪽부터 붕어 붕어가 잡혔습니다 붕어 납작인가 아 납작루네요 납작루 야 납작루가 있네 피라미 자 위쪽부터 쫙 돌아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야 엄청 많이 들었다 야 큰 피라미도 있어요 야 여기 다 모여 있었네 야 이 피라미는 좀 갈견이네요 갈견이 갈견이는 꽤 크다 우와 우와 멸치처럼 이렇게 이야 아 여기 돌이 있네요 와 미꾸라지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어 기름종개네요 기름종개 이야 기름종개 피라미 어 피라미랑 갈견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 왼쪽이 피라미 오른쪽이 갈견이 여기 왼쪽이 피라미 우우 좋다 우와 proprio 들어보기 우와 이야 이야 엄청 큰 피라미를 담았습니다 이야 이야 진짜 크다 우와 얘네들이 요런 작은 애들이 크면 요렇게 됩니다 이야 엄청 크다 우와 팔팔해 이야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오늘 했는데 이야 그래서 신기한 녀석들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은 유독 65종이 안 잡혔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초식 잡식 요런 녀석이 잡혔습니다 아 일단 더 볼게요 이야 와 많이 잡았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큰 것도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요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갈변이 엄청 크네요 족대로 잡았는데 이 정도면 큰 사이즈입니다 견제 낚시로 많이 잡는데 족대로 이렇게 큰 걸 잡기가 좀 힘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 피라미 이야 앙커피라미에요 이제 산란한 철이 돼서 아마 이렇게 누르면 알이 나올 거에요 알이 꽉 차였으면 아직까지 알을 갖고 있지 않네요 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여기 기름종개 메자랑 기름종개 와 어 좀 제법 크네요 기름종개 오 자 조심히 가고 그리고 메자랑 요런 것들이 쉬리 요런 것들 참 많습니다 쉬리가 있다는 건 물이 좀 굉장히 깨끗한다는 거에요 이끼도 많이 안 끼고 물도 잘 흐르는 그런 계류성 어종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 메자 우와 여긴 메자 종류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잡았다 조심히 가 얘들아 어허허 잘 간다 잘 간다 아 벌써 다 갔네 잘 가 용암 어 이衛 원 결HS 오 이럴 에